안녕하세요. 허홀입니다. 오늘 해볼 레이스 생성자 켄테스 똑같은 놈입니다. 이번 세번째, 아 네번째인가? 아마 그럴거예요. 제가 XA21 파트라고 되어 있긴 한데 거기에 16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번째긴 한데 시리즈로는 세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사는 XA21 고정입니다. 맨날 똑같아요. 얘가 만든 레이스는. 맨날 똑같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걸 보면 또 극현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쟤는 왜 저기에 물만 써? 짜증나게. 어쨌든 3, 2, 1 코나스 때 출발 버튼 누르면 출발 버튼이 가능하고 아 왜 안 찍었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송 켜자마자 바로 이 레이스를 찍기 때문에 유화보다 홍화가 많이 나오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는 야야야. 아우 마이 갓 태양을 씨. 야 터졌네? 아우 맨. 야 초장부터 장난질 해놨네 이거. 좋아. 이거의 해법은. 안돼 올려야 되는데. 아하. 해법을. 해법을 찾긴 찾았는데 실천이 안된다. 실천이. 일단 올려서 부서를 밟으면 잘 붙어요. 스파이럴. 돌아주고. 좋아. 잘 가고 있어요. 야야야야. 오케이. 이 상태로 벽타기. 야야 이거 뭐 어떻게 만든거냐. 야. 잠만요. 이거 날 지금 현혹한 상태인건가. 잠만. 야야야. 아니 카메라가 안보이. 응 넘어갑시다. 자 이거 대각선을 올라가면서 부서 밟으면 착지 잘 되고. 자 이제 올라갑시다. 좋아 여기서 쫄지 말고 직진. 자 이 상태로 들어갔다 나오고. 오케이. 야 이거 맞네 여기가 맞았네. 어쩌라고.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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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진짜. 아니 레이스를 만들거면 왜 옅다 걸어 만드냐고. 좋아. 자 올라갑시다. 아니 저게 왜 또 열차를 박아놔. 얘 열차 서계자인가 봐. 열차만이 있어 열차만. 아 진짜. 자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자 여기서 스파이럴 돌면서 잘 올라가요. 자 여기서 직진하는데 가운데 쪽으로 가서 통과해주고. 와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고. 자 여기 들어가서 찍어줘요. 좋았어요. 와우. 그래도 첫번째 것보다 낫다. 오케이. 아 저의 예능은 여러분들의 행복인가요. 예능 많이 찍어야겠다. 자 갑시다. 자 여기는 점프 한번 대고 가는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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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가도 장난천하네. 똑같아요. 올라가는 건 똑같아. 아. 저 친구 맨날 저지를. 아우. 예. 욕하는게 아니고요. 예. 저 난리 브로스를 떠내요. 좋아. 여기 점프 한번 해주고. 잡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나 너무 이래. 있으면 정말 정신이 미쳐날뛰어야지. 가능할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자 여기서는. 대각선. 날아가기. 좋아. 여기로 간 다음에. 자 여기가 대각선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내려가다가. 어 내려가다가. 스파이럴. 오케이. 정말. 정말. 도공하는데 힘든게 같다. 좋았어. 들어왔어요. 오. 드디어 체크 포인트 두번째 것. 찍었어요. 이야. 어 파라신이 많이 왔어요. 우우. 힘들었어. 그래도 어제 레이스보다는 편하게 하는것 같아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올라가요. 올라가요. 좋아요. 잘가고 있어요. 또 이 벽타기에요. 어어 이 벽타기 약간 문제 있어. 문제 있어. 문제 있다고. 이렇게 통통거려요. 통통. 이 통크 같은... 야야야야야... 설마! 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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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아니... 아니 선생님! 졌다가 그 플립을 깔아놓으면은... 아... 아... 스토리 로딩이 빨라졌어요? 축하드립니다. 나도 SSD에다가 GK를 깔깔깔 생각했는데 안했어요. 좋아요! 올라가요! 잘가고 있어요. 방금 전에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잘하고 있어요. 제발 이거 플립 잘좀 하자. 제가 플립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플립 같은 경우에는 사! 아니야! 이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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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야! 자 여기서 살짝 공 돌려! 근데 너무 빨리 돌렸어. 자 여기서 간 다음에 아래쪽에 갔다가 클립! 하면은 차가 이렇게 꺾여요. 꺾여요! 부스터! 제발 찍어줘요! 작았어요! 좋았어! 너무 행복해요. 에리언트님 안녕하세요. 매일 앞머리 사면 고통받는 모습이 좋다고요? 아! 어 뭐야! 에? 끝났네? 오케이! 오늘도 이 암레이스 끝났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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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님 안녕하세요. 야 그래도 야 이거 11분 28분만에 깼다. 아 11분 28초. 뭔 분분이야. 와! 야 이거 행복한데 이번에? 아니 어제도 아 그니까 그 엑시 1 파트 1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나 정말 해도해도 너무 안됐는데 와 2부터는 뭔가 얘가 쉽게 만들어줬나봐요. 자 어쨌든 잘못으로 넘어가면 이번 레이스 끝나는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밌는건 아니고 내 암걸리는 것만 많이 나올거에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